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안개가 많이 꼈는데요. 아직 거치질 않았습니다. 오늘 찾아온 약초는 이 동굴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나이를 제법 먹은 것 같은데요. 이 동굴이 다랫동굴입니다. 새순을 나물로 먹고요. 열매는 달콤하고 맛있는 어린 시절의 산골소년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달의 나무는 뿌리와 열매, 줄기, 잎에 모두 약성이 있지만 한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부위는 뿌리와 잎, 열매입니다. 뿌리는 가을, 겨울에, 입은 여름에, 열매는 구시올에 채취해서 약재로 씁니다. 지금이 겨울이니깐 주약재로 쓰는 뿌리를 달의 나무 생장에 지장이 없게 일부를 캐보겠습니다. 네, 약재로 쓰는 달의 나무 뿌리 일부를 끊어봤습니다. 이게 달의 나무 뿌리입니다. 물기가 많고요. 아주 연합니다. 톡톡 끊어집니다. 이 뿌리와 입말린 것을 목촌료라 하고요. 맛은 담백하고 떨부며 성질은 평합니다. 참고로 열매 말린 것은 미우도 또는 미울이라 하고요.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합니다. 3월 중순부터 채취하는 달의 수액도 고로새 수액 이상으로 효능이 좋은 약재입니다. 이 달의 나무 뿌리는 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게 하고요. 위험에도 효능이 있고 또한 구토와 설사 증상을 낮게 합니다. 간에도 아주 좋습니다. 황달과 간염 등 간질환의 효과가 있고요. 또한 류머티즘, 관절염, 관절통과 여성의 대아증에도 효능이 있으며 산모의 젖을 잘 나오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열을 내리고 몸속의 습기를 제거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부종을 제거해줍니다. 이 달의 나무 뿌리는 항암 효과로 널리 알려진 약재입니다. 특히 위암과 식도암, 유방암에 효과가 큽니다. 네, 열매인 달에도 해열, 지갈, 통님의 효능으로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요. 가슴이 답답하면서 열이 많은 증상을 치료하며 소괄증, 즉 당뇨병을 치료합니다. 항암작용으로 위암에 효능이 있고요. 급성전염성 간염에도 효능이 있고 식욕부진, 소화불량에 건조한 열매를 달여 마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달의 나무 수액도 약성이 아주 좋은데요. 항암작용이 뛰어나고 부종과 신장병의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위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천연 미네랄이 고로세 수액보다 풍부하고요. 당뇨가 거의 없어서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나물로 먹는 달의 순도 위장병이나 소화불량에 좋고요. 달의 나무 줄기도 당뇨에 효과가 있습니다. 약재로 이용할 때는 이 말린 뿌리와 잎은 하루 기준 50 내지 100g을 1, 2틀의 물에 반이 될 때까지 달여 마시고요. 말린 열매는 30 내지 50g을 역시 1, 2틀의 물에 반이 될 때까지 달여서 복용합니다. 네, 이 달의 나무에는 소량의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용법에 맞게 소량씩 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대로 중단하는 것이 좋고요. 많은 양을 오랜 기간 복용하는 것은 상가는 게 좋습니다. 보통 10 내지 15일을 한 치료 주기로 해서 끝나면 며칠을 쉬고 다시 복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 달의 뿌리와 달의 열매를 당금주로 담가 복용하면 좋습니다. 말린 뿌리는 300 내지 250g, 달의 생열매는 250 내지 300g을 소주 4리틀에 넣어서 6개월 숙성 뒤에 복용하면 위를 튼튼하게 하고요. 당뇨와 간 건강, 관절 통증, 기간지 염증, 냉기로 인한 신체 마비 증상, 해독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달의 나무는 알레르기성 염증 질환 치료 및 예방 약학 조성물 특허를 받은 약초입니다. 오늘은 달의 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